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제 3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리만 지나면 바로 세부시티입니다 smc 사이드 10분 거리 정말 빠르다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150키로 정도는 달려줘야 되는거 아닌가 달리자 150키로 아무도 못 따라와 우리 차는 너무 속도가 빨라 아 근데 이 자식이 뭐야 아 이 자식 시속 250키로 달려가 내를 추월하네 세부시티입니다 이렇게 빠른 다리가 됐을까 이거 바로 앞에 smc 사이드 시사이드 백화점 이거 뭐고 3다리 톨게이트에서 smc 사이드까지 8분 걸렸습니다 8분 앞으로 자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제 3다리 서드 브릿지 드디어 snr 에 도착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멤버 가입을 해야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수가 있는데가 아닙니다 저는 멤버입니다 snr 멤버 슈퍼스타 레웅 입니다 슈머 굉장히 크죠 snr 야 반갑다 날리 렛츠고! 우리는 멤버입니다 악구 악 멤버 모짜렐라 모짜렐라 얼마나 블락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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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없는 물건이 세상에 물건 다 있습니다 멤버 카드가 있어야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손 어디있나? 1개 Ö 저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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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면 저먹고 등등을 잡고 세 가지 사가 공부겸다 그저다 그저 3천원이네 꼭대 3천원 꼬리는 기름을 끓여놔야하니 아깝긴하지만 꼬리는 패스 이것 좀 사자 먹기 베리굿 양파일도 있고 다이순 데그레고 아 파 상추 사과 토마토 키위 배추 배추밥 많이 올랐네 1kg 20배속 1kg 20배속 이거 뭐야 이거 1kg 100배속 가겠네 가자 아이고 펄트 아웃사이드 여기 조금 더 있다가 한달 줄금 다 날리겠다 이거 빨리 나가자 도망가야되 여기 저기 있네 미셸아 딴아 우리의 미셸 열 가지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개 개를 보고 있습니다 귀여운 우리 미셸이 나스탄 테바스칸 호텔 앞에 있는 미셸 디아이와이 아마 한국에 다이소 같은게 다이소 다이소구나 다이소구나 다이소 다이소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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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물